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만난 분야농부의 효자작물은? 얘들이 저에게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. 주렁주렁 길쭉하게 늘어진 모양새. 돈이 됐다는 이 작물의 정체는? 작두를 대령하라! 세상에서 가장 큰 작두콩입니다. 크기만큼 매출도 어마어마한데요. 작두콩과 다른 작물을 이용해서 연 매출 3억 7천을 올리고 있는 김상규입니다. 작두콩으로 연 매출 3억 7천만 원. 김상규 부자로부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.